아, 그 칼이, 그 칼이 좋아. 아, 이거, 이거. 니엘이가 본 거. 이야, 이거를. 이거 막히네. 이거는, 이거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한 번 쳐. 친 다음에 옆에 한 번 쳐. 친 다음에 옆에 한 번 쳐. 이거 말라서 그냥도 부러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더 세게.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더, 더 세게. 그렇지, 더 세게. 그다음에 이렇게 막 밟아. 팍 밟아. 오, 오, 오. 아, 생각보다 엄청 세게 쳐야 하는구나. 잠깐만. 어우, 이거 튼튼하다, 얘. 오케이. 짤라. 오, 오케이. 잡았네, 잡았어. 자세가 확실히 나오네, 이제. 어? 오우. 잠깐만, 미안, 잠깐만. 잠깐만, 미안, 잠깐만. 아, 네. 잠깐만, 튼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아, 네.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아, 이거 못 더cile. 뗄감 많으니까 뿌듯하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뗄감. 뿌듯! 꺼지면 안 되는데.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근데 제가 추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정말 그 추운데 밖에서 자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사실. 야, 가서 민호 구출해 와. 진짜 죽어. 아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민호야. 나와, 진짜 쓰러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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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